KBS 뉴스에서의 눈부신 활약 이후 가수 송가인은 JTBC 뉴스 프로그녀램의 특별 인터뷰 코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녀램은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송가인은 놀랍게도 편집자의 역할까지 맡아 프로그녀램의 질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장미 노래뿐만 아니라 뉴스 전달에도 매우 적합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JTBC 뉴스의 아나운서들은 송가인의 전문적인 진행 능력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녀들은 송가인과 뉴스를 읽는 동안 마치 부드러운 시냇물의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모습으로 인해 한 아나운서는 송가인과 앞으로 JTBC 뉴스룸에서 정식 아나운서로서 활약할 잠재력까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송가인의 다재다능함과 재능은 정말로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미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녀가 JTBC 뉴스 프로그녀램에서 전문적인 MC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녀의 다채로운 면모를 더욱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송가인과 뉴스 전달 업무에서도 빛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녀의 예술 활동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송가인의 JTBC 뉴스 프로그녀램 참여는 그녀의 다양한 재능이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단지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송가인과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참여는 새로움과 독특한 스타일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하며 그녀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인터뷰 프로그녀램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며 청중과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JTBC 뉴스의 감독과 아나운서들로부터 받은 칭찬은 송가인의 MC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으며 그녀의 자신감과 전문적인 태도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미디어 업계 전반에 걸쳐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인터뷰와 MC 활약으로 인해 JTBC 뉴스 프로그녀램은 큰 주목을 받으며 멈추를 받은 칭찬을 얻고 있습니다. 아멘